백 씨. 온다, 온다, 온다. 백 씨. 시원아. 아, 언니. 이거 차. 아니겠는데. 근데 이게 없는 게 나았다고 하던데. 없는 게 나아? 네, 피가 안 통해가지고. 아니, 여기. 울지 마. 울지 말고. 여기 17, 170, 117층 하면 어두워져. 조은이가. 팔아 쥐어나가지고. 와, 언니보이가 눈물 더 혼난다. 진짜. 아니야, 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야. 엘리베이터 타고 와, 빨리. 알겠어. 주연아, 117층 올라가잖아. 그러면 라우지 빠요. 깜깜해지면서. 갑자기 별 세상이 확 펼쳐져. 우와, 진짜? 조금만 봐요. 와, 많이 왔다, 많이 왔다. 어? 열 충도 안 남았어요, 열 충도. 마지막 구. 마지막 구. 맞아, 맞아. 우와, 되게 잘 봐. 바로 육이에요, 바로 육. 대박. 이거 뭐야, 이거? 멋있죠? 응. 아, 진짜 잘했어. 마지막 구. 우와, 다리가 너무 무겁다. 장난 아니야. 전망이. 다 했네, 다 했네. 자, 이제. 와, 진짜 조금만. 마지막 한 층 남았어요. 진짜 조금만. 다 했다. 하나, 둘, 셋. 다 왔다. 다 왔다. 다 왔다. 다 왔다. 다 왔다. 오케이. 동전. 다 왔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우와, 대박이다. 아멘